김소리님께서는 지금 바로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어설티 여성부 앱솔린트 김소리님께서는 지금 바로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. 몸 채워 재훈아. 엉덩이 빼서 몸 채워. 남성부 앱솔린트 김소리님께서는 지금 바로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. 빨리 똑바로 잡아봐. 자, 다리 잡아. 다리 잡아. 부담사 있습니다. 일부만 앞으로 나와주세요. 다리 잡아 거기서. 얼굴 붙이고. 야, 태기야 포기하면 안 돼, 아직. 얼굴 붙이고. 복잡은 안 돼, 복잡은 안 돼. 괜찮아요, 추규 dump. 오케이. 찾아뵙겠습니다. 축하해. Forum 그리고 오늘 delta 오늘 Past 감사합니다.